야, 우리 집 놀러올래? 맛있는 거 사줌? 오케이, 바로 감. 야, 나왔다. 집 상태가 왜 이러냐? 같이 좀 치워주라. 맛있는 거 사줄게. 에휴, 이럴 줄 알았다. 넌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? 오랜만에 청소 좀 해야겠다. 어? 저 박스에 뭐가 들었더라? 아, 중학교 때 앨범이잖아. 다 그립다, 이땐 재밌었는데. 얘들은 지금 뭐 할까? 아, 맞다. 청소해야 되는데. 일단 침대 주변부터 정리하고. 책상 치운 다음에 바닥 쓸고 쓰레기 버리면 되겠다. 야, 청소 좀 해라. 집이 이게 뭐냐? 청소? 귀찮게 그런 걸 왜 놀러 다니기도 바쁜데? 기왕 청소하는 거 하는 김에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도 바꾸고 오래된 물건도 다 버리고 새로 사야겠다. 응, 너무 일이 많아지는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. 아, 귀찮아. 후딱 치우고 쉬어야지. 하기 싫지만 기왕 치우는 거 깨끗하게 해야지. 응, 이정도면 깨끗하지. 그 겨우 다 치웠네. 야, 방이 이게 뭐해. 돼지우리도 아니고 오늘 안에 빨리 청소해. 청소? 평소에 깨끗하게 해두면 청소할 일이 별로 없는데? 여보세요. 거기 청소해 주는데 맞나요? 여보세요. 거기 청소해 주는데 맞나요?